육사시미 3개랑 광어 지느러미 5개만 더 드세요. 10개만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짠.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범일동 가미스시에 가서 굉장히 맛있게 해장초밥을 먹었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해외 신선도가 진짜 미쳤었거든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거기에 사장님께서 부산 소대신동에 아라초밥이라고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가미스시에 가서 거기서 초밥 밥을 싸우면 안 놀라겠지. 직원분들이. 근데 이제 아라초밥에 가서 팝을 싸우면 놀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족의 외식을 회전초밥으로 정했습니다. 접시로 한번 놀래켜주고 와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회전초밥 먹으러 가실까요? 짠. 여러분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위에 있는 초밥을 보니까 미치겠어. 저기요. 저기요. 인사 좀 해주세요. 뒤쪽에 계신 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많이 먹는다고 알아서 그냥 혼자 먹으라고 하고 부모님은 뒤쪽에 있어요. 이럴 거면 왜 같이 왔지? 제가 이제 예전에 왔었을 때 우니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는 강어 지느러미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뺏어 드셔도 되고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주문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강어 지느러미 배꼽 두 개 참다랑어 황새치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우니 내기도로 메로구이 감사합니다. 메로구이하고 안 돼요? 벌써 배꼽살 수진이 돼요, 여러분. 여기가 웨이팅 걸리더라고. 안녕. 거기 멋있겠어, 멋있겠는데? 나 볼래, 나 볼래. 안 멋있겠다. 와, 장어. 저도 하나만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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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기름지고 꽃이다 저는 회먹을 때 지느러미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지느러미만 시켜먹을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밀치 밀치 맞죠 이거? 아니 그 민어 밀치 아니에요? 밀치는 저희가 처리 끝나서 있어요. 연어 뱃살 초밥도 있어요? 뱃살 뱃살 10개만 주세요. 10개씩 네. 뽄니 내 입안에 제주도 있다. 새우머리 원래 해전초밥집은 쌓는 잼이잖아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많이 찾았네요. 사랑하러 왔어요? 저도 시켜먹을 수 있는데요. 일 먹지 마라. 외롭네. 닭꼬치도 하나씩 먹어줘야 됩니다. 타코 와사비 나 와사비 못 먹는 거 잃었다. 남편이 가슴소 아사삭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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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이거 너는 연어를 그렇게 먹냐? 알래스카 국도 그렇게는 안 먹겠다 야 구미야구 엄마 병원은 배불러 안 그래도 엄마 이거 줄까봐 서 있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내기 돌인가 근데 뭐대? 내기 돌어 육회 올린 이런 느낌인데? 그런 의미로 육사시미 초밥 이거 접시 아까 제가 여기다가 초밥 받았었잖아요 제가 먹은 개수만큼 여기 올릴게요 원래 이런 곳에 와가지고 닭팔키를 먹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닭꼬치 튀김류 데워드립니다 밥 없지? 와 식감 있었어요 아 고로케 고구마 고로케 안에 치즈가 있나? 고구마 고로케 고구맛 튀김 두 개만 주세요 참다랑어 뱃살 세 개랑 연어 뱃살 네 개 주세요 네 빵가루 왕새우튀김 두 개만 주세요 일단 맛깔고 맛깔 타임 아 이거 제꺼에요? 누구야 괜찮아? 찔릿이 맛있는 걸 시켰대 놀러 왔다가 초밥 뺏기고 있네 아삽이 풀었니 혹시? 아삽이 더 맛있어 아삽이 더 맛있어 아삽이 더 맛있어 아삽이 더 맛있어 그리고 이 버섯이 더 맛있어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시켜드세요 와우 미크엣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빵가루 왕새우 지금 시켜 놓은 거 봐봐. 진짜 맛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게살된 제자와 밥 사이. 이게 무슨 매일까? 강어 지느러미 5개랑 육사시미 3개랑 리프레시 해야 되거든요 요즘 오렌지 철이야 왜 이렇게 달아 말치알 리프레시는 강어 지느러미 5개 라세여 와 진짜 탱글하지 여기를 알고 나서부터 행복해 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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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세여